더욱 눈부신 내일 당일은 앞날을 서리넛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멸병부대 차렷! 자로들어! 정!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동지 열병부대들은 조선노동당 제8차대 기념 열병식 준비검열을 받기하여 정렬하였습니다. 정참호장 조선인민군원수 박정천! 정참호장 조선인민군원수 박정천!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조선노동당 제8차대 만세! 지금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이병철 원수가 조선노동당 제8차대 기념 열병식 준비검열을 받기 위해 정렬한 열병부대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조선노동당 제8차대 만세!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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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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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조국의 선한관문을 굳건히 지켜가고 있는 미덕은지 4군단종대가 억센기상 높이 행진해가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조북의 사남전선을 그 어떤 천지풍파도 허물지 못할 반중앙 오미의 성세 난궁불락의 요소를 다진 자랑과 위험을 안고 방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뜻깊은 선군의 산악 오성산과 더불어 조북의 중부전선을 믿음직하게 지켜선 인민군대의 중추군단 제5군단종대. 위의 미더운 전선장병들, 눈비도 달게 맞으며 지세된 전우의 밤들과 행군길들에서 사무치게 그리던 자유로운 영상을 감격 속에 우러르며 나갑니다. 탈랄같은 기강과 경량같은 명령을 안고 미신있게 나아가는 저 대호. 끌끌한 중선의 해군 무력정대입니다. 저국의 바다 지켜 영생하리라. 세계 해정사의 신화를 창조한 영웅 해병들이 녹슬이여. 명감한 바다의 결사대로 당중앙이 그어준 돌격 침로에서 초의 변침을 모르고 지풍초 내달릴 신념과 기계가 대호의 날에 칩니다. 악센 창배바같이 고공만리 하늘길을 졸음잡던 그 기상이 날에 치는 자랑스러운 대호. 우리의 영웅한 조선의 전투 비행사들이 위풍당당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용장의 품을 용생의 보금자리로 삼고 저국의 하늘에 결사옹이 결사수호의 비행운을 새겨가는 김정은 비행대의 용감 무쌍한 일당대 불사조들이 있기에 저국의 하늘은 언제나 맑고 푸를 것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적들이 정률하는 조선노동당의 믿음직한 핵 모장력 전략군 총대가 미신있게 나아갑니다. 가장 공격적인 수단으로 언제든 전략적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금지 높이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흉터의 작전과 전투에도 대비할 수 있게 절저히 준비된 특수작전군 전투원들이 만만한 투지와 대심에 넘쳐 광장으로 위험있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단방에 원수의 숨통을 꾀지르는 백발백증의 명사수들 지상저격병 정대 명력만 내리면 서슬푸른 기수가 되어 적의 급소들을 무자비하게 돌여낼 전투적 사기와 억센 기계가 넘쳐납니다. 소중에서 적의 급소를 타격할 임무에 언제나 자신만만한 만능의 싸움꾼들 해상저격병 정대입니다. 사나운 충랑도 단숨에 뚫고 해치 전투적 의지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열선의 강출부가 하늘의 번개로 영향 떨치는 공중저격병 정대가 힘차게 나갑니다. 대대한 명장의 품속에서 무적의 슬기바 용맹을 겨린 일단백의 화신들 큰 두구든 감히 우리를 건드린다면 적의 아성을 송두리치 날려버릴 수 있게 준비된 팔팔나는 싸움꾼들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 있습니다. 단숨에 갱리 천리를 조름잡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불벼락치며 신나게 소구를 둘붓일 무수의 주먹부대 일단백의 경보병 정대 조선노동당화된 수철한 혁명적 당군 모족의 힘을 지닌 국가방위력의 기둥이고 핵심이며 새로운 기적 창조로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진경로를 열어 나아가는 대착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바로 이것이 김정은 동지 손질 아래 대빵으로 다져진 조선인민군의 참모습입니다. 자랑찬 명포수 고사포군단 총대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수산 태양궁전과 당중앙위원회가 있는 수도평양의 하늘에 결사옹위의 장벽을 더욱 억척같이 쌓아올릴 맹세로 불타는 다순들이 정성의 보고를 삼가드리며 생진해 갑니다. 수도의 방탄명 수도방어분단 총대가 위험차게 나갑니다. 강중앙위원회 뜨락을 치켜선 문전보초병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안겨주신 이대한 영장의 믿음을 안고 수도방어선을 철벽에 요새해 불태의 손으로 더욱 굳건히 다지고 가장 견결히 지켜갈 더 높은 맹세가 대우의 차 넘칩니다. 대우 앞에 나벗기는 군기만 봐도 빛나는 연역과 전투위원이 어려우는 대우 제3군단종대가 광장을 행진해 나갑니다. 박수 조국 수호회 격전장들과 사회주의 대건설 전구마다에서 힘있는 무대로 명상 떨쳐온 제7군단 종대 조국의 동해 관문을 철벽으로 지켜갈 기세도 높이 힘차게 행진해 갑니다 서리빨 총창같은 기강이 빗발치고 최정예 강군에 도고한 자존심이 넘치는 대오 조국의 국경관문을 믿음직하게 지켜선 제8군단 종대입니다 오늘 우리 혁명 무력은 수령의 붉은 사상이 당군의 핏줄기이고 수령의 권위가 군대의 위신이며 수령의 용도가 무적력의 승리임을 무기의 기상 떨치며 온 세계를 향해 똑똑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조선의 북부지대를 난공불락의 요소로 다지고 굳건히 지켜가고 있는 믿음직한 전투대우 제9군단 종대 조국의 북부지대를 동무들에게 맡긴다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라큰 믿음을 목숨 바쳐 지켜갈 전투적 여류와 기상을 뿜으며 나갑니다 동해안 전방초소의 믿음직한 수호자들의 배우 제10군단 종대가 힘찬 폼으로 행진해갑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절세위인들의 전설같은 용도의 자욱이 뜨겁게 어려우는 감나무중대 려도방어대를 비롯하여 뜻깊은 소소들이 많은 부대의 남다른 흥지와 영광을 미흥으로 빛내갈 전투적 열광이 뜨겁게 구비치고 있습니다 이당의 혁명전통이 뿌리내리고 우리 혁명우력의 첫걸음이 시작된 선스러운 백두전구에 서상과 신념의 성세를 쌓아올린 백두산학의 수리계 부대 제12군단 종대 백두산의 태를 묻고 백두산 정신으로 승리만을 떨쳐가는 우리 혁명우력의 불변에 넣은 백승의 기상이 저 끌끌하고 기세천 대화에 그대로 맥박치고 있습니다 높은 기동력과 강한 타격력을 자랑하는 땅크부대 정대 질풍초 내닿는 무새초마의 동원 마냥 지축을 울리는 발걸음도 우렁찬 땅크병들의 대화 승리의 포속만을 터쳐올리며 무적의 방출 포신으로 당의 위협을 믿음직하게 받들어갈 전투적 지상에 넘쳐있습니다 철새민들의 품에서 태어난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영광찬 점수적 행로만을 노벼온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0봉호 땅크사단 정대가 이 풍탕당한 봄으로 광장을 행진해갑니다 존엄한 혁명의 연대마다 당과 수령을 가장 충직하게 받들어온 위훈 많은 부대, 조선노동당이 미협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전군의 앞장에서 폭풍쳐갈 모수의 철가 미용사들의 자신만만한 투자와 맹세가 가슴마다에 끌어넘쳐 있습니다 뜻깊은 사유 그 이름과 함께 노비의 군공을 떨쳐온 제425기계와 보병사단 정대 항일에 빛나는 전통을 이어 백두산 정신, 백두산 전법으로 언제나 백승에 갈 우리 혁명 무력 장병들의 억센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고 있습니다 제108기계와 보병사단 정대가 전진합니다 인민군대 첫 기동타격 부대로 조직된 그날로부터 질풍같은 공격정신으로 생리만을 떨쳐온 불폐의 전투 대우 아득한 중령도, 사품치는 강화도 이들의 앞길을 막지 못합니다 지금 제815기계와 보병사단 정대가 행진해 가고 있습니다 제815기계와 보병사단 정대가 행진해 가고 있습니다 제8106기계와 보병사단 정대 위대한 당의 용도를 받는 여기에 우리 혁명 무력의 강대성의 원천이 있고 영원한 승리와 영광이 있음을 강지 높이 선언하며 나아갑니다 높은 산 칼베랑도 단숨에 날아넘는 용량한 맹호부대 산악보병정대 구현혁명의 거세찬 열풍 속에 넘어온 산과 강은 얼마이며 뿌려온 구슬땀은 그 얼마 당의 품에 자라난 일당백 만능 싸움꾼들의 용감 무쌍한 기계를 떨치며 여의병 광장에 누벼갑니다 신묘한 슬기와 용감성, 과감한 결단과 완강한 토지로 전투 전에 승리의 열쇠를 마련해가는 우리의 용맹한 정찰병들이 영광의 광장으로 행진해 나갑니다 최고사령부의 눈과 귀가 되고 쌍안경 무쇠주목이 되어 불률의 위혼만을 떨쳐갈 맹세에 힘찬 도폭마다에 미알이 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격렬한 싸움 마당 적들과의 치열한 전자교란전에서 언제나 주도권을 틀어주고 승리의 담보를 마련해가는 현대전의 능수들 전자교란작전부대정대 높은 군사과학기술 수준과 군사적 지능을 겸비하고 고도로 현대화된 전투기술기재들로 장비된 우리인민군대의 무진 막강한 이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더운 공병정대가 기운차게 나아갑니다 공격전에서는 승리의 열쇠, 방어전에서는 억척의 자물쇠 일단 명령만 내리면 승리의 진격로를 단숨에 열어제 낄 만단의 결전태세와 만능의 전투실력을 갖춘 자부심 높이 나아갑니다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전문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간도 높은 훈련 속에서 높은 실전능력과 자질을 소유한 미더운 전투원들 화학병종대가 열병의 발구름 높이 올립니다 그 어떤 정황과 환경 속에서도 맡겨진 작전 전투인물을 훌륭히 수행해 나갈 배심과 열망 전투적 사기에 넘쳐 있습니다 지금 광장에는 혁명의 붉은 방패, 붉은 맹수가 되어 수령보이, 제도보이, 인민보이의 사명을 다해가고 있는 혁명의 보이자 계급추쟁의 전처병들인 사회안전군 무장기동부대 종대가 힘차게 나아갑니다 천재적인 군사적 의지와 출중한 연군술 강인담대한 배짱을 지니시고 우리 혁명무력을 무적 출승의 강군 불폐의 혁명적 단군으로 키우신 것은 김정은 동지께서 이룩하신 만고불멸의 위대한 군건설업적입니다 열병행진에는 곡선이 없듯 어떤 도전도 맞받아 짓부시며 곧바로만 전진해갈 배우 열병행진에는 평보가 없듯 당의 명령을 받드는 길로 불같이 다름칠 전경들의 전체적 열광이 열병대 오마바에 거세차게 본체를 합니다 지금 열병비행편대들이 광장상공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니의 날개 위엔 태양이 있고 니의 날개 아래 평양이 있다 신념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감격 속에 평양의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강조왕을 노려라 경애 강조왕을 노려라 경애 하늘에서 전의 경례를 삼가드리는 믿어온 모습들 열과 정을 다해 키우신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알아보시며 김정은 동지께서 뜨거운 담내를 보내십니다 따뜻한 축복을 보내주십니다 강조왕 뜨락에 신념의 활주로를 이어놓고 춘성의 황금하늘을 나르는 김정은 비행대의 위용이 밤하늘에 빗발칩니다 태양의 제일 가까이에서 별처럼 빛나는 우리 당의 붉은 매들이 있어 조북의 명공 수호의 강철 지붕은 언제나 끄떡없습니다 김정은 비행대의 위용이 밤하늘은 새로운 우리 전투 비행사들이 당장 상공에 당마크를 새기며 날고 있습니다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하며 자기 발전의 항로를 자랑스럽게 수놓아온 우리의 항공 무력 떨쳐온 이윤도 떨쳐갈 승리도 오직 조선 노동당을 받드는 충성의 항로에만 있다는 것이 항공군 장병들의 불변에 넋시고 들템없는 신념입니다 결사옹의 운빛 날개로 당의 위협을 충직하게 받들어가는 하늘의 결사대 설기롭고 용감한 우리의 하늘 용사들이 있어 태양이 빛나는 푸른 하늘 아래 저국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은 영원할 것입니다 지금 밤하늘가에 8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 무리의 변호사옹을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상징하는 뜻깊은 숫자를 새기고 광장상공을 나르는 영용한 전투비행대입니다. 우리의 하늘 처병들이 영광스러운 다음 대회에 드리는 아름다운 꽃다발인가 눈부신 축포탄을 터쳐 하늘 가득히 새놓습니다. 열병광장은 환희의 파도로 설레입니다. 1월의 하늘가에 새겨지는 저 눈부신 비행원은 탁월한 영도와 빛나는 예지로 우리 혁명의 새로운 일대 고조기를 나눠오고 조국과 인민의 앞길에 보다 희망찬 소강을 펼쳐준 위대한 당에 대한 천만 군민의 덤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하늘 처병들이 드리는 승부한 경위입니다. 1월의 하늘의 하늘은 주체조선의 존엄과 힘이 응축된 열병광장으로 위험당당히 들어서는 저 장엄한 철의 대응 기계와 종대들의 열병진군이 시작됐습니다 전술로켓의 종대들이 강력한 최신 무장을 시위하며 진군의 전열에 또다시 나섰습니다 어떤 작전 전투 임무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게 준비된 무수의 철갑 대우에 폭풍지상이 날아챕니다 작들의 그 어떤 장갑 기재도 모조리 사냥해낼 자신감에 넘쳐 1단계 전투원들이 조속단을 우러러 숭엄한 경의를 들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상과 신념의 제일 강군인 우리 인민군대가 이 세상 제일 위력한 무장장비들도 다 갖추게 하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위대한 사색과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오신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심렬과 로고 속에 태어난 조체 무기들에 대합니다 질풍같은 높은 기동력과 벼락같은 강한 타격력을 자랑하는 기동포병들에 대어 가장 엄혹한 시련 속에서 최강의 국력을 키워 주체혁명위협의 승리적 존진을 무력으로 확고히 담보하는 무족의 힘을 비축한 것은 위대한 조선 노동당만이 이룩할 수 있는 역사의 기적이며 부국강병의 거대한 업적입니다 위력한 우리의 주력당크들 폭풍실주로 천하를 누비며 강력한 포화력과 무쇠발톱으로 적진을 처절하게 짓뭉개버릴 전투적 기상이 빗발치는 저 대오 조선인민군이 전투력의 상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주력당크들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보라 우리를 보라 그러면 마음 든든하리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는 무족의 김정은 동지 군대라고 애심당당히 외치는 조선의 땅크병들의 근지 높은 베아리가 저 울음찬 무쇠 동원에 실려옵니다 지금 광장에 강력한 화력타격 능력을 자랑하는 최신형 자행포종제들이 미영찬 모습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군대가 강하고 인민이 위대하며 조국이 강대해진다는 설리를 가슴 뜨겁게 새겨주며 조선의 포병 무력이 연이어 광장으로 들어섭니다 스페 commanders 그러나 두려워하는 세계 최강의 경쟁으로 우리 포병우력을 강화 발전시키시려 그리도 많은 신혈을 키우겨오신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를 뜨겁게 전하며 나갑니다. 포병의 위력이자 인민군대의 위력이라는 격창적인 포병중시사상을 제시하시고 끝없는 로고를 바치시어 포병촌투력 강화에서 일대의 혁명을 일으켜주신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그 업적, 저 용용한 철의 흐름에 영역이 어려웁니다. 세계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모족의 주체 병기, 다련발 공격 무기 초대형 방사포 정대들. 대대한 영장의 선길 아래 우리 포병우력은 주체와 현대바가 가장 완벽하게 실현된 강미력한 병정, 가장 무서운 공격형 타격 집단으로 장성 강화됐습니다. 무궁무진한 김정은 조선의 힘을 알게 하는 저 대우 어떤 적이든 우리의 용토 밖에서 선제적으로 철저히 소멸할 수 있는 강한 타격력을 갖춘 강미력한 모기들입니다. 저 우렁찬통, 그것은 누구든 우리를 건드리는 자는 처참히 괴멸될 수밖에 없다는 강대한 조선의 힘찬 선언입니다. 세계 최강의 병기, 수중 전략탄도탄. 당의 용도 밑에 불가항력의 실체를 비축한 정의의 힘, 우주만리까지 내뻗이는 조선의 힘이 발산하고 있습니다. 불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5천년 민족의 숙원을 이루어 이 땅의 영혼이 전쟁이란 말을 모르도록 국가 핵무력 완성과 로켓트 강국의 역사적 대업을 완수하신 것은 만고절세의 영웅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과 민족, 궁선만비 앞에 쌓아올리신 영혼불멸할 특출한 혁명업적입니다. 조선의 강력한 반항공 로켓트 무력이 주석단을 향하여 삼가 경위를 들이며 나갑니다. 최강의 전쟁 억제력, 영원한 평화 소호력 이는 원한다고 하여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힘이 아닙니다. 위원 선임만이시라면 5천년 민족사의 숙원으로만 남아있었을 강대한 조선의 힘 영원불멸할 위원 선임의 위대한 내국업적 전하며 철의 대우가 도도히 굽이쳐 흐릅니다. 최강의 전쟁 추력 장비들이 광장으로 연이어 진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배심이 든든해지는 우리의 주체 병기들입니까? 조선 노동당의 위협을 방해하고 바로 막는 자들은 이 행성 어디에 배겨 있건 하차없이 괴멸시켜버릴 우리 무력의 억척의지가 매엄하다 세차게 분출합니다. 이대한 당의 위협을 억척의 기둥으로 떠받들고 사회주의 강국의 승리를 무족의 힘으로 담보할 무진 막강한 힘의 대하가 영영히 구비치고 있습니다. 이대한 5년 세월 절세의 애국자 김정은 동지의 위상으로 조선의 지위가 우주만리로 높아졌고 김정은 동지의 담력으로 조선의 힘이 억천만배 무거워졌으며 김정은 동지의 위상으로 조선의 모습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지도사상과 리념이 있고 억년 반속으로 받드는 일심 단결에 충직한 인민을 키웠으며 어떤 도전도 짓 뭉개버릴 저렇듯 간대한 무적 강군을 가졌기에 조선 노동단의 위협은 이 지구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이 땅 위에서 빛나게 이룩될 것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세계가 무시할 수 없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게 강대한 조선의 힘과 졸음을 만천하에 떨쳐주시고 미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펼쳐주신 결세의 영웅, 위대한 인민의 태양 김정은 동지께 원나라 전책민들과 인민군 잔병들은 고모음의 인사를 삼가드립니다. 주체조선의 일월의 활이, 일월의 열광이 하늘 끝까지 퍼져갑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노동당은 시련의 모든 장막을 불태우고 주체의 노을로 누리를 전원히 물들여갈 것입니다. 최체역명의 탁월한 영덕아이시며 강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의 위대한 힘이시고 요일무이한 대표자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으시고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을 상대히 진행한 끝없는 감격과 환희가 또다시 우롱찬 만세에 함성되어 전진을 진감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전만 심장이 폭풍같은 환호상 펼쳐올립니다. 풍파사나운 이 세월 당과 조국과 혁명을 이끄시며 인민을 품에 안아 지켜주시고 만복을 안겨주시려 남모르는 마음고생은 얼마나 많으시고 기울이신 식렬, 해치신 험한 길들은 그 얼마입니까? 참혹한 동란의 뼈리 속에 전 세계가 기운들려도 우리 조선은 왜 끝도 없고 우리의 안명과 행복, 찬란한 앞날이 무엇으로 굳건히 지켜지는가를 뜨겁게 체감할수록 우리만이 누리는 수령복 당국의 귀중함을 더욱 깊이 간직한 인민은 우리 원수님의 그 사랑을 떠나 생각할 수 없는 오늘의 이 행복과 영광이고 그 용도를 떠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선이며 그 손길을 떠나 한치도 갈 수 없는 조국의 미래이기에 우러러 터치는 흠모의 환호 숭배의 열기 이토록 열렬한 것입니다 강대한 사비주의 조선의 고위를 이략 세계의 정상 지구의 중심에 높이 떠올려주시고 불폐 내조국의 만대 번영의 앞길을 찬란히 펼쳐주신 가장 걸출한 혁명의 대성인이시며 위대한 인민의 수령 강철의 영장 자유로운 인민의 어버이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 헌누리를 태웠드는 인민의 이 환호성 조선의 이 미아리는 원수림만 계시면 천지 풍파가 겹쳐봐도 하늘도 이기는 기적이 탄생하며 모든 승리와 영광이 우리 곳으로 된다는 천리를 지난 5년 세월 온 녹수로 더 깊이 절감한 천만 군민이 괴중한 이 진리를 목숨처럼 지키며 빛내갈 신념과 맹세의 선언입니다 그 어떤 폭품도 끊을 수 없는 혈연의 핏줄을 더 벗게 잇고 김종은 동지를 따라 충성의 한길만을 가고 갈 천만 군민의 신념과 의지 화라산처럼 분출하고 있습니다 어밀 수도 지어낼 수도 없는 열광의 이 화폭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이 화폭은 김종은 동지와 인민의 위대한 훈연일체 일심일체를 이룬 조선의 영원한 모습입니다